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하겠습니다. 저 아빠한테 한 명씩 합시다. 네 지금 하겠습니다. 바로 아빠 뭐야 지금 아이콘TV 촬영 중이거든? 찍어라 찍어라 아니 찍는데 이 단어를 10대들이 보고서는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이게 힌트야 한번 듣고서는 한번 맞춰봐요. 첫 번째가 운동을 하는데도 말랐다 운동을 하는데도 말랐다 헤어질 때 강하게 뿌리치는 모습 그리고 너 명치 때린다 명치 때린다? 그리고 네 번째가 반말로 송윤영을 부른다 반말로 송윤영이를 부른다? 이게 지금 10대들이 해석을 한 말들이거든? 떠오르는 게 있으면 한번 문자로 보내줘 몇 초까지 몇 초까지? 아니 지금 지금 녹화 중이라서 한 7일 최대한 빨리 보내줘 한 8일 최대한 빨리 보내줘 한 8일 최대한 빨리 보내줘 아아 이거 안 하시고 촬영 중이야 너무 어렵다 이거 우리 아빠한테 온 답인데 말해도 될 것 같아요? 정말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알 수 없다 아하하하하하하 이게 진짜 정답이다 너 죽는다 아하하하하하 진짜 알 수 없으신 거야 아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